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슈퍼... 리미널... 슈퍼 리미널? 이거 벼르고 벼러웠던 게임인데 드디어 하네요 피어스 인스튜디오에서 우선 게임 아니에요? 게임은 많은데 이제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거죠 로딩 오, 간단하네 뭐야? 뭐야? 오오, 뭐야? 사인했어요 점프도 있어 어, 갓겜이야 점프있어 어? 집으래, 집으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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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오오오오옹오옿오옵오옥오옥오옥옥오옥? 이런 게임 이었어 오어어... 오한 전에 퍼즐스! 네, 네. 그래서요? 어디 뭐 숨어져 있나? 그렇지. 그렇지 아 좀 가능? 요정도 가능? 섞어 헤헤헤헤 간단쓰 뭐야 이거는 아 이거 못가죽아 소리가 차지네 끝이야 이거 어떻게 키워줘? 어떻게 키우는게 제일 효과적으로 키우는걸까 쇼 오오 오 착수현상 쩍는데 말씀하시는게 귀에 잘 안들어와요 아 아 오케이 아 뚝떼우스 잘 안들어가 귀에 하전하기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요 여기로 들어가야되 아 아 더 커져 이제게 아 이걸로도 부족해 아 아 아 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더 커 꾸미니 꾸, 꾸미야 꾸 냉 됐죠? 뭐야? 여기는 어이? 뭐지?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딱 봐도 오면 안 되는 곳 잠시만요. 오리엔테이션 바퓨터에서 벗어버렸습니다. 피어스 인스튜디오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허술하게 막아놓지 말던가. 어휴. 쨉쨉쨉. 쇼. 또 누가 조, 조져놨어, 이것도. 뒀다가 갖다 놓는 거구만. 딱 봐도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좋죠? 좋죠? 뭐가 없네요. 좋죠? 네. 아, 그래요? 네. 좋죠? 좋죠? 아, 똑똑한 거 같아, 그쵸? 흐흐흐흐. 어, 사과했스. 오오오. 길을 따라가야겠군. 맞나? 어? 어.. 어? 못 들어와.. 어? 소염.. 이거 아냐? 너도? 이거 아닌데? 아씨.. 왜 쌉꼬 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두 개 열리겠지? 아휴.. 이거 얼마나 헤맨 거야? 아 이제 안 헤맬 겁니다 뭐가 있다잉? 자.. 부수는 거 아닐까? 이거? 크게 만들었어? 이걸 밟고 어딜 갈 수 있으려나? 어? 이런 건 아니고.. 뭐야 이거는? 내가 떼왔는데? 엑시트를? 엑시트를? 나왔어! 어.. 히읍.. 까요.. 근데 잘했어! 생각보다.. 뭐야? 놀랬잖아! 엑! 당했다 로딩이 뭐야? 몇천 퍼센트까지 가는 건가? 천 퍼센트? 누가 로딩을 천 퍼센트까지 해? 어? 3시 근데 말 안 들리냐? 말 소리가? 말 소리가 안 들려요 죽었나? 어 들린다 명시 붕 뜨는 기분? 떨어지는 기분? 뭐야? 어? 알 넵 뭘까? 어? 오오와 좀 친다? 오 오 좀 치는데 이건 뭐야 오 도전가재 그럼 이거 크게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야 되냐 그런 느낌 아닙니까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켜 어 어디갔어 어떻게 세우지 타고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저 위로 아닌가 맞는 거 같아 안 놈들 키워가지고 개무서워 와 이렇게 길 줄이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님 저쪽이네 아 무슨 뻣짓을 오 오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야 뭐야 내 이름은 Dr. 글렌 피어스 오 목소리 좋아 그리고 제가 특별한 사람을 전화하고 싶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 우리는 노력해야 돼 이거 뭘 뜯어볼까 뭐야 뭐야 오오~~~ 오우층박한 기능 자 이거도 하나 구할 수 있을 거에요 자 어느 각도에서 봐야 나무? 여기다 뭘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오오오 오오 오오 아 안된에 오오 이 하나로 되겠네 되지 됐다 챙기고 자 출입구야 이제 이제 볼려면 각도가 좀 위쪽에 있어야 될 것 같죠 좋아 크게 만듭시다 주워와야 되는거 아냐 그래야 이제 이거 하지 아 나이스 짠 아 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글렌 피어스 글렌 피어스 어디인데요 네 아직도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글렌 피어스 글렌 피어스 진행하래 좋아 여길 딱 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위에서 바라봐서 체스를 가져갑시다 얘를 왜 갖고왔어 얘를 왜 갖고왔어 제스 어어 무슨 공간이야 뒤에 무슨 공간이 많다 뭐가 또 하시죠 오 똑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글렌 피어스 아직도 못 찾아라 하지만 지금 엘리베이터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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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금하죠 나만 궁금해 이 문 나만 궁금해 이 문 나만 궁금해 저거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자세히 오 어떻게 할 것 같아? . . 어, 어 됐다. 뭔데 여기는? 아, 씨. 아, 씨. 진짜 뭔데 이거? 차가 뭔데? 아, 다른 문이었어. 아, 진짜. 가자. 제대로 된 곳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찾으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뭘 해야 되는데? 그림자? 자, 뭘 해야 될까? 뭐야? 뭐야, 너는? 라디오다. 이걸로 뭘 해야 될까? 이건 뭘 해야 될까? 저거 여는 것 같진 않고. 창문 밖으로 나가야 되나? 어, 고난 인도인데 그러면? 배그 처음 얻은 느낌이야. 아, 어지러워요? 자, 뭘 해야 되는지 보자. 어, 뭐야? 뭐야? 문이 있었어. 이야... 게임 잘 만들었다. 우와, 생각도 못 했어. 로딩. 로딩. 하, 로딩이 선 넘네. 이 게임은 로딩이 선 넘어. 3시? 4시? 아까랑 똑같아요. 어? 어? 여기 달라요? 지금 사무엘 그렇게 which reflects negatively on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오케이. You will rectify this failure immediately. 좀 더 충분할 듯? 가자 가자.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 다? 충분... 어, 세 개. 어, 뭐야. 오우 못가 저거 떨어질 수 밖에 챙겨 쓸 줄 몰라 뭔데 못쓰여 이제 저기 넘어가면 못쓰기 때문에 3-5의 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꿈이 더 많은 꿈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멈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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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꿈꾸고 있는데 내가 과부하 걸리고 있나봐 정신이 엉망인 것 같은데? ㅋㅋㅋ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데? 슈브옵티멀 수제스천스 플리즈 엑시트 이스드림 에스슨 에스 포스벌 저도 깨고 싶죠 오 뭐야 간다아앗 어 엘리베이터다 아 설마 오 이번 로딩 제대로 된 로딩이다 아 선 넘네 그럼 그렇지 다섯시 다섯시 몇시까지 이러고 있는거야? 라디오 틀고 오케이 달라져 꿈이 어 뭐야 어 에이 공포요소가 있다고? 에이 에이 어? 어? 피? 조졌다 씨 아 엉 어? 쟀 뭐야 어? 어? 그거 감췄는구나? 이리로 어 쉣 멀탈? 뭐야? 오 다행이다 오 뭐야 다행이다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보이는줄 알았네 다행? 어트 다이어트 어떡하는거야? 아 공포야 쉣 어? 어허 술래 도약? 너 어디로 가야돼? 일로 왔지? 절로 가야되는구나 신뢰도약 아니야? 헉 뭐냐? 이거밖에 없는디? 아 다른길이 있었다 아 다른길이 있었다 어 쉣 어 쉣 어 깜짝이야 쉣 뭐야 이거 프로틴이야? 뭐야 이거 쉣 뭔데 쉣 어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너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 어 됐다 어 어 어 어 어 으 깐거야? 아 어 어 어? 못 가니까 이걸로 불 비춰가지고 가라는 거 아냐? 못 가져가잖아 이거 어 아닌가? 불 비춰서 가라는 좀 그런 뜻 같은데? 어 뭐야? 뭔데? 길이 있었음 야씨 무선가장 안 끝났네 아 또야? 뭐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야? 아 진짜 이놈의 여기 있다 문 저걸 어떻게 들고 들어올까? 그런거 없이? 그냥? 점프해서? 간다 잠시만 아, 뭔데? 아, 뭔데? 아, 문 닫히나요? 뭔데? 아, 페인트통이었다 와, 공포 끝났다 어, 밝아 휴 밝아, 밝아 뭐야 또 반복입니까? 삑삑삑삑 여섯시 붕괴하고 있다 머리가 내가 녹고 있어 뭔가 점점 이상해지는 느낌인데? 또 다른 현실을 갖고 와야 돼? 뜨던 문을 갖고 와야 돼 바르나 모두 벽으로 뭔데? 와 나이스 attention dr. pierce requires you to note the following risks of dream over exposure 엄청 오르클릭해서 돌아오는 엄청 오르클릭해서 돌아오는 스마일 뭐야? 바뀌었어 마우스가 스마일로 바뀌었습니다 어잉? 사라졌다 스마일이었는데 뭘까? 뭘 원하는 걸까? 뭘 원하는 걸까? 그렇지 바람이 있다 바람이 있다 이거 눌러야 된다 저 밑에 뭐 있지? 과연 밑에는 뭐 무엇이 있을까요? 어 죽음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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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헛 진짜 잘 받네 잘 받는다 와아 뭐야? 틈이 있었어요? 아 저 어떻게 알아? 나 이제 또 푸푸푸가 나가겠다 진도 7시 어 방이 바뀌었어요 느낌이 오 오 오 눈 아파 진짜로 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가자 가자 들어가자 야 쩌네 진짜 뭐야? 뭐야? 응 으음 음 으음 음 아직이야?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죽어봐 야씨 개네버졌어 방 아 내가 개조그매졌어 얘네가 개커졌어 충분 큐 와 실화야? 와 크기에 따라서 소리 달라지는거 봐 와 음폭이 달라지잖아 와 쩌는데? 음포야? 아무것도 하지 말래 자꾸 내가 지금 과부하되고 있는거 아니야? 저기로 가야돼 아 바람으로 조정 헬리콥터 마냥 헬리콥터 마냥 헬리콥터 마냥 좋지 틱톡스 어? 갑자기요? 얘만 띄워진다? 왜 너만 띄워지지? 왜 너만 띄워지지? 와 장난치나? 안 띄워지지? 이 말씀은 고앤렌 피어스. 저와 제 기준을 읽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뭐야? 권 권 권 등가자 등가자 아 싶다 등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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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내가 안된다 점프샷! 아 나이스 돌려 어 이래도 가능? 나이스 기울여져 있어가지고 그런가? 기울여져 있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저기까지 어떻게 간다고 아아 올려놓고 나가 개 간단 와아 개멍청했네 야 이거를 안녕 제 이름은 글렌 피어스 저게가 연결되어있구나 저게가 연결되어있구나 저게가 연결되어있구나 저게가 연결되어있구나 어 올라가네 아니씨 네 안녕 ो 음 primarily 대단하네 원래 거기서 들어왔죠? 다시 들어가야 돼? 어 들어왔어 아주 가자 마법의 문이야 이거 어디로든 문 로딩 로딩 궁금하다고요? 뭐야 몇시야? 3시 개 헤맸다 진짜 피가 많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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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탄다 어 왕 시간 깨으려 그러는데 잠시 인 load 하이포테시스. patient requires additional somnasculpt therapy. conclusion. emergency exit protocol cannot proceed. emergency exit protocol has been emergency destroyed. 어디로 가야 돼? instruction continue with somnasculpt therapy and definitely on an independent basis as all orientation resources have been exhausted. this concludes your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goodbye. goodbye. 뭐야. 망했다. 내가 과부가 걸려서 그래. 이거 무제한으로 하라고? 이런 씨. 안 돼.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씨. 어. 어. 야호. 통과했다. 어. 뭐지? 눌렀으면 안 됐나? 어. 아무것도 없어. 뭐야. 도망가. 아니야. 그렇지. 도망가. 아니야. 그렇지. Wells got the power. 쓸余. 아. 아. 쒱. 깜짝 노랬네. 와 마탱이 가고 있잖아 어떻게 가야 되지 오케이 of course nothing is no challenging than the difficulty of changing perspective of fundamentally altering your perceptions in a way that will enable you to face dire trial by fire scenarios with solutions that could not be found 음..이건 뭘까? 잘못한..아니다 딱 봐도 이거 주사위죠? 어? 야 노렸어 이거? 와 이거 노렸다고? 안돼! 어 뒤에 열렸다 반대로 가야 될 것 같네 반대 반대 그렇지 계속 반복인데? 아 진짜 뭐지? 아니 뭔지 모르겠네 뭔데? 깼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깼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오체 뭔 이유야 어디 없어왔어 언제 올라가 있었니? 어? 익숙한 성 모양이었는데? 어? 당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자의 유니크 프로그레스 모든 환자의 유니크 프로그레스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갑자기 놀랬다 레벨이 재시작할 뻔했다 컷 컷 어이? 내가 망가지고 있어 내가 망가지고 있어 뭐야 내가 아픕니다 컷 컷 오 샛 오 화살표 샛 반복되는거 같은데? 아니네? 오 과연 어? 오 반복이 아니었던거임 뭐야 그림이 돼버렸어 샛 샛 뭘까? 뭐야 벽이었던거임 오 샛 어느 순간 그림으로 바뀌는거지? 딱 경계가 보이긴 해 여기도 이제 방을 만들자 동그랗게 돌아서 샛 아직 아니죠? 지금 오 굿 알람 끄러 가는거죠? 컷 로딩 엉 아네요 유명한 롸 아 그이 이거 오오 어? 이거 안에 이거를 만들었잖아 와 진짜 어렵다 아 든 상태로 나가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와 아 이거를 몰랐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였어 여긴 어디죠? 천국인가요? 어 오우 뭐야? 어 어 어 뭐야 이 신비로움은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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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트 스페이스 네 여배게 아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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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쩌다 잘 만들었다 괜히 가보고 싶죠 만들었을까요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하면 되냐? 알려주세요 조금 불신절하긴 한데 야 여기였어 내가 어떻게 알아 오 가란 데로 갈 뿐 야 개무서워 이런거 보면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는거? 어? 이 가래 뭐야? 정돈 스위치? 딸깍! 신비롭군. 우주의 신비. 뭐야? 끊어. 난 로딩이 뭐 이런 거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안 움직여서. 그냥 가. 이렇게 만들었나? 자, 이것도 뭐가 있으려나? 뭐야? 아, 에라이 씨? 에라이 씨, 와아. 큐. 넌 지금 꿈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다니고. 하지만 우린 흔히 정수기였어. 결국엔, 이곳이 평균적인 관계가 있다면, 또 다른 관계를 볼 수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가능할 수 있어? 이곳에 왔어? 이런 줄 알았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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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거 노는 순간만 앉아야죠 그러니까 하나 여기다 놓고 하나 여기다 놓고 여기 와서 이거 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이거 집고 이렇게 놓고 집고 놓고 집고 놓고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하하하하 아 멍청한 짓을 됐죠 후 저쪽 아닐까? 아 근데 뭔가 부족하다 올라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 크게 키워?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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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 놓으면 나가져 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또 뭔가? 계단? 글쎄 아 됐다 으! 으! 뭐야? 뭐야? 띠옷! 오셔! 여덟시다 이제! 여덟시가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십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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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거긴데? 이거 이거. 어? 아닌데? 왜? 야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아까 체스판 있었는데? 아니. 근데. 오히려 더 많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어느정도. 그렇게. 우리의 문제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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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좀 갔던 곳이야. 지금. 열쇠해야 할 것 같vre. 세 오드로지스트 삶은 항상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대장정이였다 어? 아니 이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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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다 처음... 꿈치료 같은 느낌이죠? 꿈치료? 야크샤? 근데 신박한 게임이었다. 하는 방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신박한 게임이었어요. 단점은 조금 어지럽다. 조금 어지러웠다. 울렁울렁 울렁울렁 개꿀렁거렸네. 아니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출근하기 싫어서 다 이게 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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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꾼거지.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 가게 되는 진짜 깨게 되는 결국 깼다! 리미널이 아니라 리미널 스프디 스프디 돌 롱 롱 롱 롱 롱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